우리 친구들 안녕 안녕 우리 친구들 안녕 안녕 짠 바나나 품은 초코슈 GS25에서 2,000원이야 2,000원 암튼 먹어볼게 먹어볼게 뜯어볼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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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 둘 셋 3개 들어있어 3개 하나당 크기는 이정도고 먹어볼게 음 맛있네 안에 초코크림도 들어있고 바나나 필링도 들어있어 음 맛있어 맛있어 음 이렇게 안에 초코크림도 들어있고 그 안에 이렇게 바나나 필링도 들어있는데 아무튼 맛있어 맛있어 우리 친구도 한입 줄게 우리 친구들 한입 줄게 우리 친구들 한입 달고 맛있어 달고 맛있어 달고 맛있어 응 초코크림에서는 초코우유 맛이 나고 바나나, 바나나 필링에서는 바나나 우유 맛이 나 바나나 우유 맛이 나 맛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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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 맛있다 음 음 맛있어 맛있어 진짜 맛있어 맛있고 암튼 봐봐 이렇게 필링 필링 안에 초코크림도 들어있고 바나나 필링도 들어있고 맛있어 맛있어 음 맛있어 음 맛있어 맛있어